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오늘 36번째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멘트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오늘 음악회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다시 일어나시라는 뜻에서 힘차고 용맹스러운 곡을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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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